얼굴에 태블릿이 추락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태블릿 중에서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같은 값비싼 제품이 성능이 좋아 쓸만한데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보통 40만원은 그냥 넘어가기에 단순히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동영상이나 인터넷 강의 시청 그리고 간단한 게임을 즐기는 목적이라면 굳이 비싼 태블릿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10.1인치의 가성비 태블릿 두 종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마존에서 출시한 파이어 HD10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테클라스트라는 중국 회사에서 만든 P10 HD 두 가지 제품인데요. 파이어 HD10의 경우 정가는 149.99달러이지만 99.99달러 정도에도 자주 세일을 하는 편이고 아마존 웨어하우스의 중고 제품을 노리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테클라스트 태블릿은 Q10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대체로 10만원 초반대에 구입할 수 있고요. 국내 정색 수입 제품은 할인을 받으시면 10만원 중반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운영체제는 둘 다 안드로이드 9.0 버전이지만 파이어 HD10은 아마존이 안드로이드를 약간 수정해서 개발한 파이어 OS를 탑재했기에 플레이스토어를 따로 깔아줘야 하는 수고가 따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아마존에서 만든 제품이니만큼 향후 2년간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클라스트 제품은 현재까지는 나름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 9.0 운영체제이지만 중국 제품인 만큼 언제까지 업데이트를 제공할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둘 다 FHD 해상도의 10.1인치 크기의 화면을 채용했다는 점은 같은데요. 선명도 면에서 두 제품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고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을 하기엔 사고 넘치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이어 HD10의 경우 P10 HD에 비해 상하 베젤이 더 두꺼운 편이라 태블릿의 전체적인 크기는 커지긴 했지만 파이어 HD10이 테클라스트 제품보다 29g 가벼워서 한 손으로 주기에는 부담이 덜 되고요. 그리고 상하 베젤이 두꺼운 만큼 가로 방향으로 두 손으로 주기에는 더 좋아서 누워서 영상을 볼 때 얼굴에 태블릿이 추락할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P10 HD의 경우 초기에 액정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붙여져 있어 좋긴 했지만 저렴한 보호 필름인 건지 신성은 그다지 좋지는 않아 저는 그냥 떼버리고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인 마감은 10만원 초반대의 태블릿 치고는 괜찮은 편인데요. 액정면을 제외하면 거의 다 플라스틱 소재로 완성되었고 버튼의 눌림감은 P10 HD가 더 좋은 편이었지만 파이어 HD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 객관적으로 봐서는 둘 다 저렴한 버튼의 느낌입니다. 성능이나 그래픽 면에서 두 제품 다 옥타코어 CPU지만 CPU 성능 자체나 게임을 위한 GPU 성능의 벤치마크를 실행해본 결과 파이어 HD 10 쪽의 프로세서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실행해보니 설정 가능한 그래픽이 테클라스트의 경우에는 최대 밸런스 모드, 파이어 HD는 최대 HD 모드까지 설정 가능했고 두 개를 동시에 놓고 게임의 구동 화면을 비교해봤을 때 아마존 파이어 HD 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선명한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를 밸런스 모드로 30분 정도 연속으로 즐겼을 때 발열을 측정해봤더니 두 제품 다 30도에서 31도 정도의 발열을 보여줬는데요. 발열이 심하지는 않아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고성능 게임을 플레이할 정도의 프로세서는 아니다보니 그래픽이 뛰어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받아들여줄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램과 롬의 경우 테클라스트가 3GB 램에 32GB 기본 저장공간, 파이어 HD 10이 2GB 램에 역시 32GB 기본 저장공간으로 둘 다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해 공간의 확장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테클라스트 제품이 램이 3GB로 더 높다보니 멀티태스킹 면에서는 우월할 수는 있지만 파이어 HD 10 자체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기에 두 제품 다 멀티태스킹 없이 라이트한 사용시에는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성능입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테클라스트가 6000mAh, 파이어 HD가 6300mAh의 내장 배터리를 장착했는데요. 스펙상으로는 약 300mAh의 차이가 나고 사용설명서 상에서는 테클라스트 제품이 동영상 재생에 10시간, 파이어 HD가 12시간의 재생시간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최대 밝기, 최대 볼륨으로 연속 재생해본 결과 두 제품 간에는 사용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테클라스트의 경우에는 연속으로 4시간 50분까지 재생이 가능했지만 파이어 HD 10의 경우에는 연속으로 6시간 50분 동안 유튜브 영상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둘 다 최신 유행에 걸맞는 C타입 단자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지만 파이어 HD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테클라스트는 10W 충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하지만 5V, 2A, 10W의 충전기로 방전 상태에서 100%까지 충전을 하는 데에는 테클라스트가 완충까지 약 4시간, 파이어 HD는 3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배터리나 충전 속도와 관련한 면에서는 파이어 HD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 같습니다. 스피커의 경우 파이어 HD는 옆면의 위치에 있어서 가로로 지어도 스피커 구멍이 막히지 않아 좋았지만 테클라스트는 스피커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가로로 지게 되면 손바닥으로 구멍을 막을 수도 있어 불편했습니다. 파이어 HD가 전반적으로 소리의 균형도 잘 잡혀있고 듣기 좋은 음질인 것 같고요. 잠깐 비교해서 들려드릴 테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그 밖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요. 둘 다 전면과 후면에 카메라를 달고 있긴 하지만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으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 카메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영상 통화하거나 그러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테클라스트는 블루투스 5.0 파이어 HD10은 블루투스 4.2 버전이고 둘 다 3.5mm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테클라스트는 GPS가 내장되어 있고 유심만 꽂으시면 4G 네트워크도 지원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크긴 하겠지만 데이터 쉐어링 유심칩 등을 꽂으시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파이어 HD10은 자체 GPS가 없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기능만 있어서 내비 사용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두 제품의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외형면에서 크기는 조금 더 크지만 무게가 더 가벼운 파이어 HD 램을 제외한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파이어 HD 배터리와 충전 속도와 관련해서도 파이어 HD의 압승 스피커의 위치나 음질은 파이어 HD 그 밖의 사항에서 블루투스 5.0 버전 탑재 GPS 내장 4G 네트워크 지원에서는 테클라스트가 더 나았습니다. 램이나 그 밖의 사항을 제외하면 파이어 HD10이 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테클라스트 제품도 뒤처지는 수준은 전혀 아니고 테클라스트 코리아라는 공식 파트너사가 있어서 정품 등록 시에 AS를 받을 수도 있기에 AS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테클라스트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태블릿을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귀찮으시겠지만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